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에 실시되었던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4등 선거 조작은 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까.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선거에서 2018년 6월 13일 날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4.15 총선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와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본 게임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자료는 강남에서도 가장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과거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높은 서초구청장 선거와 강남구청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5군데 선거구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의 구청장이 들어선 곳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그 외 강남구까지도 24군데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4.15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4.15 총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전선거 조작 가능성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의 사전선거 조작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에 실시되었던 6월 13일 지방선거를 분석하다 보면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그런 조작 가능성에 상당한 단서와 실마리와 그 다음에 심정과 확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입니다. 맨 위에는 민주당 후보, 한국당 후보, 그 다음에 득표 차입니다. 서초구청장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무려 격차가 2만 8,044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37.95%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한국당은 56.03%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종류의 분류 가운데서도 가장 오염되지 않았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그런 원래의 오리지널 그런 민심이 바로 당일 투표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보수 진영의 중심지입니다. 그답게 한국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56% 대 37%로 민주당이 꺾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칸을 보시면 거소 투표라고 있습니다. 거소 투표는 표본수가 아주 작습니다. 241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거소 투표를 해본 결과가 민주당이 43.82%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46.44%입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의 표본수가 15만 5,093표입니다. 아주 큰 당일 투표를 우리가 일종의 모집단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거소 투표의 241개로 이루어진 표본을 가지고 당일 투표의 최종값, 득표율이라는 최종값을 우리가 추정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가 241개인데도 불구하고 표본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오차가 5.87%포인트 그리고 9.59%포인트입니다. 물론 9.59%포인트는 좀 높지만 통상적으로 10% 이하로 머물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본오차가 좀 작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바로 세 번째 칸에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49.17%입니다. 한국당 후보는 45.21%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뭐가 놀랍냐? 오차가 아주 큽니다. 사전투표의 표본수라는 것은 67,236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쳐가지고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3%입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수 가운데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30.24% 정도를 차지하니까 표본집단이 아주 큽니다. 사전투표 그룹, 사전투표 표본집단의 그룹이 67,236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본수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차가 무려 11.2% 한국당의 경우는 마이너스 10.82%입니다. 격차가 아주 큽니다. 표본수가 6만, 7만 정도가 되면 거의 5%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5% 이내에.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왜 높으냐? 사전투표에서 얻은 추정값하고 당일 투표에서 얻은 최종값이 최종값,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의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11.2%, 마이너스 10.82%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됐던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누군가 손을 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계학 분석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어디다 손을 더 많이 댔냐? 여러분 오차를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의 오차 범위는 8.69%, 마이너스 7.38%입니다. 그런데 관외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16.12%, 마이너스 17.46%가 나옵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주물러 쓸 가능성이 관내 사전투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관외와 관내 모두 다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손을 댔을 가능성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16.12%, 마이너스 17.46%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현대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대수의 법칙. 표본수가 커질수록 추정값, 표본집단을 이용한 추정값이 모집단의 최종값의 계단이 근접한다. 가까이 간다는 것을 여지없이 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서초구청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심하게 조작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관외 사전에서 훨씬 더 관내 사전보다 더 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학은 창직하게 우리에게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5군데 가운데서 서초구만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강남구도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는 한국당이 2987표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9358표 앞섰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7489표 앞섰습니다. 여러분 보수의 가장 강력한 장소 가운데 서초구 다음으로 강력한 곳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무려 16847표로 격차로 따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이곳에선 조작이 없었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이 최종 득표율이 10.5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한 비중이 43.88%입니다. 한국당은 45.5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소투표라는 것은 표본수가 304개인데도 불구하고 오차범위가 대부분 10 이하입니다. 7.33% 마이너스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6.78% 34.52%입니다. 오차는 12.90 마이너스 11.03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소투표의 표본수가 304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의 표본수는 7만 5,636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표본수 가운데서 29.99%를 차지합니다. 전체에서 29.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차가 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깨뜨린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뭘 더 많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냐. 여기서도 관외 사전투표에 더 많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차 범위가 관외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종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시시했던 지방선거에서 25군데의 서울의 구청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24군데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득표율에서 많이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합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경합지역 중에 하나인 서초구와 강남구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서 조작 가능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런 오차라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급칙을 부숴버린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조작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을 이해하는데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객차가 어떻게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냐 이와 같은 꼭 같은 형태의 모습이 바로 2년 전인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도 발생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구청장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같은 특성은 전국의 대부분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거나 대단히 크게 축소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사전투표 조작에 직접 개입한 자가 누군지 어떤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의 간리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8일 날 방송됐던 어려움에 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기를 한 방송을 보고 김신혁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멀리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부정직하고 가볍고 비급하고 눈치나 보고 사례분별도 못하고 특수하나 보내려 하고 전혀 부끄럼을 모릅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내용을 이렇게 걸레 담았습니다. 물론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가능한 정상적인 경로 상식적인 경로 이런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사회가 거짓에 휩쓸이도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무척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으로부터도 그렇고 한국으로부터 북한으로도 그렇고 함부로 한국인들이 대접받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정직과 신의와 성실과 정의의 모두다 소위 집결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절대로 조작을 하거나 선거를 무슨 부정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어제와 오늘 2018년에 실시됐던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분석 결과를 몇 편 나누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결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통계적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직함을 다시 되살리고 정직함이라는 그런 원칙이 대한민국의 털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신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와 영어방송 공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를 확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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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